아까 존니는 존니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카메라를 다 드시더라구요 존니 영상이 너무 많아 진짜 존니 많아요 존니였다 다 카메라를 드시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잘해야겠다는 생각 이거는 실수하면 영원히 남는다는 스트레스는 엄청 받습니다 아프다 이렇게 진짜 아프다 행복해줘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들면 괜찮지는 물어봐줘 잘 지게 라고 답할 걸 모두 다 내가 잘 사는 줄 다 아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